5년이 끝났으니까 술 먹으러 가야지 삼겹살에 소주를 먹다가 뉴스를 보내 어저께 해도 본 것 같은 익숙한 장면 기사 딸린 색깔만 외제차를 하고 검찰청에 출두하는 또 많은 아저씨 여러분 드럼의 이원진이었습니다 기타의 스페셜티 임현철 건반의 하운드 미세염만대 송지수 반갑습니다 철이 없어 그런 건지 덜 자란 건지 아등바등 내는 꼴이 고만스러워 보여 손판 위에 질질은 고기가 이래 나는 삼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삼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세고 살 때 사랑했던 그녀는 말했어 자기야 미안한데 자기한테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정답이라 그래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타네 삼겹살에 소주가 늘어도 행복할 수 없나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그냥 맥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마이크랑 기타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하는 그녀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처리지글 이거 tortured そ 이렇게 행복 найти 한겹살에 소주가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 번에 벗어버린 한 번 벗기 없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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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야 10만 원이 생긴다면 10만 원어치 술 사 네 야이 내가 말야 100만 원이 생긴다면 100만 원어치 술 사 먹을 거야 야이 기타 솔로 내가 만약 천만 원이 생긴다면 천만 원이 생긴다면 내가 만약 잃어버린 생긴다면 내 나무로 지수리 잡아 내 나무로 너가 만약 천만 원이 생긴다면 내 나무로 내 나무로 내가 만약 내가 내가ieties 내 나무로 내가 힘든다면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다면 속에 그리에게 돌을 다 달린 거야 내가 만약에 진연하러 가진다면 진연하게 이제 돌을 다 달린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만약에 맨날 놈이 생긴다면 우린 바라던 그리에게 돌을 다 달린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내가 만약에 속에 돌아다닐 거야 나film 거야 내 맨 사람 내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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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원이 생긴걸 시바원이 생긴걸 내가 따라가 내가 따라가 조그만 시바니 시바원이 생긴걸 이토록 이토록 다가오는 너야 이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